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된 html 코드를 작성해서 이 웹페이지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읽기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작은 따옴표 3개를 쓴 것은 여러 줄을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3개를 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는 글 목록을 보시면요. 제가 html 코드를 이렇게 직접 타이핑해서 적었습니다. 하드 코딩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데이터를 분리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파이썬의 데이터 스트럭처로 만들고 동쪽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라인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예요.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 담기가 좋은가요? 리스트에 담기가 좋죠. 그럼 리스트에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각각 담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항목을 보면 그 항목에 대한 제목, 그리고 고유한 아이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클릭했을 때 본문에 나타날 내용,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어디에 저장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딕셔너리에 저장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아이디는 1번, 숫자, 타이틀은 html, body는 html is...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파이썬의 데이터 스트럭처로 표현해 줬고요.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글들이라는 때에서 topics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topics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목록으로 표현해 내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세련된 방법도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반복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i-tegs라고 하는 빈 문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문으로 topics를 순회합니다. 그리고 순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li-tegs에 기존의 li-tegs를 더합니다. li-topic-title-li 그리고 여기 있는 이 li-teg 오타가 있네요. 태그스를 이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문자열을 변수와 같이 섞을 때 쓸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f-string인데 여기다 f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다음에 중괄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작은 따옴표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큰 따옴표를 이렇게 쓰면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변수를 다룰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멀티라인 스트링도 f-string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f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li-tegs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짜잔! 잘 동작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링크를 걸어야 돼요. 아까랑 똑같이. 자, 그럼 여기다 a 태그를 또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잘 생겼고요. 그리고 링크의 url에는 앞에다가 read를 추가할 거예요. read, slash, 그리고 slash. 자, 이렇게 하면 이걸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read1으로 가고요. 이 뒤에 있는 걸 클릭하면 read3로 가서 그 상세 보기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list, 또 dictionary, 이런 데이터 타입, 다시 말해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빠요? 지금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쓰기 기능을 구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꺼졌다 켜지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초기화되고 날아가요. 다시 옛날 값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 프레임워크에서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어디에 저장할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는 우리 수업에서는 뺐어요.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로 바꿔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이니까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로 언젠간 바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코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